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꿀잠을 보장해주고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탠퍼드 교수가 가르쳐주는 숙면의 모든거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잠깐 언급했던 숙면 부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부채란 무엇인지 부채라고 하니까 저축이나 뭐 갚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면 부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 부채라는 표현을 통해 처음으로 경종을 울린 인물이 미국의 윌리엄 C. 디멘트 교수다. 디멘트 교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의 창설자로서 수면 연구의 1인자다. 또한 램 수면을 발견한 시카고 대학의 클라이트먼 연구템에 있었고 급속 안구 운동을 하는 수면을 램수면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다. 뭐 대단한 사람이네요. 인간에게는 일정한 시간에 잠이 필요하며 그보다 짧으면 부족한 분량이 쌓인다. 즉 수면에 빚이 생긴다. 디멘트 교수는 이를 수면 부채라고 하고 빚이 쌓이면 뇌나 신체에 다양하게 기능저하가 일어난다. 수면 부족은 위험하다라고 1990년대에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과 수면 부채는 어떻게 다를까? 수중에 있는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리긴 했지만 금방 갚을 수 있는 상태가 부족이고 빚이 불어나서 갚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둘의 차이가 분명해 보일 것이다. 즉 수면 부족이 쌓여서 만성화되면 수면 부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수면 부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수면 부족이 쌓여서 만성화됐을 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2, 3일 정도까지 잠을 2, 3시간 더 못 잤다. 하루에 5시간, 6시간밖에 못 잤다. 이거 2, 3일 정도라면 이것이 수면 부족일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된다? 만성화된다? 그걸 바로 수면 부채라고 하는데 수면 부채는 말이 부채라고 했기 때문에 빚이잖아요? 빚은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면 부채는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는 상태로서 수면 부채예요. 그래서 수면 부채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기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 잠이 좀 부족했어. 그거는 한번 푹 자면 어느 정도 이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부족한 걸 메꿀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이 누적됐어. 그렇게 돼서 수면 부채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축적되면 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인재증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수면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수면 부채가 암,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면역질환, 그리고 정신질환, 뇌질환, 특별히 어떤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면 부족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면 부채는 만병의 근원처럼 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매우 안 좋은 겁니다. 매우매우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잠이라는 걸 저축할 수 있나? 할 수 없는지 알겠죠? 읽어드릴게요. 수면 저축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래서 주말에 미리 몰아서 자둬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잠은 저축되지 않다. 몰아서 잔다고 뭔가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 조금 피로가 풀리는 뿐이에요. 내가 많이 잤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일이 바빠서 잘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 미리 자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리 잠을 충전해놓고 잠이 모자라면 차가 맞아는 생각이겠지만 뇌나 신체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휴일이 되면 평일보다 오래 자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는 수면을 미리 저축해놓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에 몰아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면 부족, 잠깐 동안에 수면이 부족했던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이게 저축이 돼가지고 오늘 많이 잤기 때문에 내일 잠을 들자도 괜찮겠지 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되는 수면 부채는 어떻다? 이거는 갚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앞부분에 수면 부채가 주는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제가 이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수면 부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수면 부채인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잠은행처럼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잠 부족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읽어드릴게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수면 부채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도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6시간 수면을 2주 동안 계속하면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이틀 동안 밤을 세운 상태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틀간 밤을 세우면 피로나 졸음으로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을 자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6시간 수면을 2주 동안 계속한 그룹은 피로나 능력의 둔화를 자각하지 못했다. 이렇듯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축적되어가는 것이 수면 부채의 무서움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난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궁지에 몰려서 몸도 마음도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채 자체가 주는 악영향이 큰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으면 뭔가 해결할 방안이 있는데 애매하게 한 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지낸 사람들은 뭐다? 내가 수면 부채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되게 미묘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5시간은 자지, 6시간은 자지 하기 때문에 내가 수면 부채인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다? 저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작년에 잠에 대해서 관련된 책과 연구를 보면서 신박사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야 나는 뭐 이렇게 절 자도 뭐 다 일 잘할 수 있어 이게 은근히 자랑처럼 얘기했었는데 서로 그거를 같이 책을 읽고 또 연구 내용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자면 서로 혼내요. 자 써야지. 자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잠을 많이 잡니다. 예전에는 한 5시간 정도? 만화 6시간 정도밖에 안 잤거든요. 수면 부채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것이 안 좋은지 알았으면 고쳤겠죠. 몰랐어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과 관련된 연구를 보고 나서 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7시간 정도 자려고 매우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적으로 7시간 정도? 6시간 반에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음... 지금 수면 부채 가운데 있다 라는 것들을 잘 체크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얼만큼 자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오래 사는 잠이 언제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 기본적으로 일단 7시간 이내다 하는 경우 6시간 이하다. 6시간 이하는 거의 쇼트 슬리퍼 유전적으로 거의 잠을 적게만 자도 되는 극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다 수면 부채입니다. 수면 부채는 거의 만병의 근원 같은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셔가지고 잠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분이 계세요. 잠잘 시간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통계 중에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TV 보는 시간이 꽤 있는데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 시간이 따로 생겼겠죠? 그럼 TV 보는 시간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TV 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TV랑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매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줄여도 그 시간만 줄이고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잠 주무시라고. 잠이 부족한 수면 부채의 상태에 있다면 그냥 그 시간 줄여서 공부 안 해도 독서 안 해도 잠만 자더라도 매우 큰 효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잠자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체에 운전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볼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부분은 극소수 열심히 사시는 분 말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야근해야 되고 하는 사시는 분 말고는 잠 잘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자기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TV들 보고 스마트폰 들 보고 모바일 게임 들 하면 잠 잘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 부채 이거는 갚을 수 없다는 거 지금 당장 제가 정말 거의 30대 중반까지 수면 부채 상태였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수면 부채가 누적이 되면 우리 몸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수면 부채의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잠자는 시간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7시간 이내로 자고 계시다면 7시간 이상까지 한번 끌고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낮잠을 자는 거라도 해서 그걸 극복하시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면 부채 저축도 안 되는 잠 수면 부채는 갚을 수 없다. 라는 것들을 갈무리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책 해드릴 거거든요. 저와 함께 불면증을 극복하고 꿀잠을 자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잠으로 건강을 더 회복할 수 있는 또 생산성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